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윤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3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참 묘하게도 가이샤라 빌리뽀에서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가이샤라 빌리뽀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였는가. 이 가이샤라 빌리뽀는 해로당이 자기 궁전을 만들어 놓고 쉬는 별장지 같은 곳이고 많은 상인들이 배를 갖고 그곳에 드나드는 항구 도시예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에게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산당이 세워져 있고 많은 우상들을 세워 놓은 곳이 그 가이샤라 빌리뽀 지방에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들이 많은 우상들을 세워 놓고 또 산당들을 세워 놓고 그런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두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두 번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에레미아라고도 하고 엘리아라고도 하고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누구라고 나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또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소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로 그들이 여겨지는 것, 엘리아와 같이 여겨지는 것, 세례요한과 같이 여겨지는 것, 예레미아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이 여겨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엘리아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그들은 알고 있어요. 아합왕 시대 때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 나라를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을 때 엘리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한 역사를 이룬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엘리아 선지자를 말라기에서는 엘리아의 영을 보낼 것이라고 할 때 세례요한이 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잘 모르고 잘못 섬기고 있을 때 엘리아가 와서 그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졌고 세례요한은 와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선지자 같은 분이냐, 아니면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나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어떤 죄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시는 그런 분이냐, 아니면 그분은 나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단 한 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않으면 뭔가 기도 받고 예언을 받고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두 가지를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시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그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약속을 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했냐 하면 반드시 내가 돌아오리라. 돌아올 때 메시야가 올 거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야를 너무나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그 땅에 왔을 때 그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이지 않을 수 있는가를 말해준 선지자들을 그들은 기다렸었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구원해 냈었어요.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과 그 이후에 그들이 또한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고통을 받을 때도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을 계속해서 건져내고 돌이켜 회개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동안 보내온 어떤 사사들이나 어떤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메시야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한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요한봉 1장 41절에 메시야라 한 것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요한봉 1장 41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곧 메시아다. 하나님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봐도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내가 항상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구원을 기다리시지 않나요? 내 영혼의 구원, 내 혼적인 구원, 내 육적인 구원, 가난에서의 구원, 육체의 질병에서의 구원, 모든 것에서의 구원을 기다리는데 이 구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외에는 찾는 것이 없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 모든 나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목사, 어떤 선지자, 어떤 예언자가 나를 이 문제에서 건져줄 거라고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모든 나의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한 거죠. 그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생명의 주인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산자가 되어지도록 길을 열어주신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이다. 그 역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분, 나를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아담이 지은 범죄는 사람이 아니면 결단코 사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이 아니고는 사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으로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즉 아담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다 죄에 속하고 사망의 왕로를 타는 그 권세 아래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 종로를 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담으로 지음받으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 생명이신 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들처럼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데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 사람을 죄 없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속죄재물이 될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나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단 한 분 그리스도시여 그래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자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르고 그분만을 찾고 그분만을 의지할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목사는 이렇게 대어나는 입술로 주님이 세우셨을 뿐이지 정말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름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자가 되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 뿐이십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의종의 도움을 받을까 해가지고 주의종을 가까이 하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주의종을 가까이 해서 좋은 점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영광을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모든 영광은 그분 한 분만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를 추앙하고 목사가 나한테 뭔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따라다니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뭐하는 사람? 주님의 도구, 통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목사일 뿐이지 목사는 절대 추앙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린 자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첫 번째는 다윗의 혈동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해요. 육체를 가진 인자로서 다윗의 혈동 중에 오신 분이라는 말을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계속 약속하신 게 다윗의 혈통, 유대의 지파 중에 오신다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레이지파를 통해서 제자상을 세우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만 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을 따라 드리는 제사 그 율법의 제사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오셨고 그래서 유답지파 중에 다윗의 후손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너의 메시야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온 거죠.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 중에 오셨고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을 말하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말해요. 바울이 성결의 영으로 말며마 죽은 자 가운데 산 그 이유를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 부활하신 것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생명의 능력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선포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여러분 말하시려면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죄와 저주와 사망과 상관이 없는 자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자 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산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죄와 저주와 사망은 나와 상관이 없고 생명의 능력으로 성결의 영으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라 라고 칭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와 똑같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생명의 능력을 매일매일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면 첫 번째로 17절 말씀에 바요나 심호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해요. 무엇으로 말미암이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서 내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영광이 되냐면 고린저전서 12장 3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라고 고린저전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자 바요나 심호나 내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으로 그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말할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는다고 그래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 말씀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회개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을 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라 시인한 것을 주라 시인한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온몸이 그분의 것이 되어져서 그분을 주로 섬길 때 그분을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이 주장하도록 내어드리셨어요. 그렇다면 주라 시인하는 자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혈육의 어떤 역사, 노력, 열심 이것으로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고 막 섬겨도 그것은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어지셔야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나의 삶의 모든 행보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뭐 하겠어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우십니까?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를 베드로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가 베드로우예요. 그게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 터 위에, 그 고백을 하는 자의 터 위에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터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고 그분을 주로 섬기는 자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바로 베드로우의 이 고백과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라고 고백한 그분들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그러한 분들이 예배드리고 그러한 분들이 찬양하고 그러한 분들이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그 반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터 위에 세워진 베드로우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추건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들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예요. 아멘. 결코 정제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정제하고 내가 그 정제에 눌려서 정제함을 받고 그리고 죄에 쓰러진다면 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고 나의 도움이고 나의 산성이고 그 어떤 것에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바로 그 권의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내가 세워진 믿음이라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육체의 생각을 치고 들어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넘어뜨릴 수 없이 이 안에서는 뭐만 나타나야 돼요? 생명의 역사만이 나타나야 돼요. 생명의 능력만이 나타나야 돼요. 생명의 역사, 생명의 능력만 나타나는 이와 같은 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로마서 14장 9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를 죽은 자와 산자에 추가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의 주가 되신고 만앙의 주가 되시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가 되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 산자나 죽은 자나 다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 부족해도 너무 연약해도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분이 나의 주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앞에 구하면 그분이 다 다스려요. 나의 가는 길에 죽은 자가 나를 해하려고 해도 주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 하다 건드릴 수 없어요. 주께서 길을 여시면 그 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권세를 주신 게 19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것을 바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가진 교회에게 주었어요. 그 고백을 하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아멘. 야곱에서 가니까 믿고 구하지 않고 의심한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자래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구하시라는 거예요. 의심 없이 구하시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권세를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교회 맞습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그 반석되신 터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조건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매면 매여요. 풀면 풀려요. 바로 악한 영들. 음부의 권세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진멸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내게 주어져서 내가 이제 마귀가 나의 가는 일에 뭔가 일을 갖다가 제대로 안 되겠고 막 헝클려놓고 막 묶어놓고 잘 안 풀리게 하고 앞길이 잘 안 풀려서 뭔가 답답하게 만들어. 그럼 뭐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풀리는 기도하시면 돼요. 아까운 게 너무 널뛰고 있어요. 그럼 그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묶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묶고 주님의 이름으로 풀고 이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분명히 말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티도 주름 잡힌 것도 나타나면 안 돼요. 믿음이 구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티끌이 얼마나 작아요. 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죄가 발견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피를 주시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가서 우리가 엎드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대사로니까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음란을 버리고 사절 말씀에는 거룩함과 종기함으로 따라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사람. 분명히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그 반석이 내 믿음의 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위에 내가 세워졌다면 그러면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그 피를 힘입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힘입을 내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시면 돼요.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시면 돼요. 열심히 회개하시면 돼요. 열심히 회개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는 것을 말씀으로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회개하시고 깨닫고 열심히 회개하시면 씻으시면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하고 흠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우리 20절에서부터 22절을 한번 찾아 같이 봉독하겠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지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통치와 권세를 다 그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머리니까 나도 통치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사람 이 사람이 23절에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에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몸인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몸은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요.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통치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셔야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항상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대로 알리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에베스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경륜으로 세우신 예정이라는 표현을 하시고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만물을 다 통일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통치권을 그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교회가 되어져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자가 다 통일되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교회는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 지역적으로 영혼들을 잘 관리하라고 이렇게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한 교회 맞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세우면서 잘 가도록 하는 거. 왜? 우리가 한 몸이니까. 한 그리스도의 교회이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게시록 7장에 9절로부터 나오는 14만 4천인을 게시록 7장이 나오죠. 여러분 14만 4천인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인이 뭘 한가 봤더니 9절에서 10절을 보니 이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12절까지 보면 천사도 찬양하고 장로도 찬양하고 전부 찬양을 드리는데 무슨 찬양을 드리냐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보호자에 앉으셔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영광과 찬양을 다 그분께 올려드리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른 것을 찬송하고 찬양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의와 생명으로 사는 그분의 몸 된 교회가 되게 한 이 분만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동안 내내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생에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그분만 찬양하는 교회 되시길 추천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자가 십사만 사천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찬양해요? 손박지면 찬양하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맛보고 그분의 영광을 맛보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또 경험하고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찰롱, 여호와 라파, 여호와 에베네셀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맛보시고 그분의 이름을 지어서 찬송하는 분 되시길 추천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지어 공급하시는 이래의 하나님 내 삶 속에 그렇게 찬양하고 내가 아팠다가도 정말 나를 치유하셔서 라파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고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매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을 올리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 늘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 늘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그분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 이분이 바로 14만 4천인의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찬송을 그렇게 드려야 나중에 저 땅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추천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늘 그분을 찬송할 수 있으려면 바로 오늘 19절에 준 천국 열쇠를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아멘 천국 열쇠에 거주어준 거 아니에요? 그냥 키 받았다고 많이 하고 날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랬어 아휴 주여 그게 아니고요 그 이름을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되셔야 해요.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뱀과 정가를 밟으며 모든 원세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진군을 하면 그 가난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되는 거네요. 하나님을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땅에 일곱 적석을 다 내어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곱 적석이 바로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 죄의 사람들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끊임없이 얘네들이 올라와요. 이거 내쫓아야 돼요. 결박하고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것보다 먼저 내 안부터 청소 좀 하세요. 내 안에부터 먼저 청소 좀 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고 온전히 주님의 영으로 인도한 받는 교회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통치가 돼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나부터 청소 좀 합시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에 열려서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살리게 되어져 있고요. 그런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오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이런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게 오라. 값 없이 돈 없이 오라. 그리고 옷을 빨라. 여러분 주름알이 여러분 육체의 옷이에요. 이 육체의 것을 열심히 마시고 피를 덧입은 자. 그래서 그 피를 힘입고 오직 피의 냄새, 생명의 냄새만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교회는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가 확실히 가진 자는 첫 번째 온전한 주님과의 교통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예수님 옆에 나아갈 때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교통할 수 있는 준비부터 하셔야 돼요. 더러워갖고는 만나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고룩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 앞에 회개하고 피로 뿌림받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 관계가 되어지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 디모제전자 4장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고룩해진다.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교통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묶고 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름으로 구하시고 하늘의 것을 끌어내리시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천사들이 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천사가 무리로 다 같이 다녀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아까 대산로니깐 4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게 해서 열심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회개하고 피를 뿌리겠죠. 그러니 요한봉 6장 40절의 말씀을 보니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나를 거룩하게 한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함을 얻게 하도록 나아가서 살리는 일을 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가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나 혼자서 찬성하고 집에서 도취해가지고 그러고서 방콕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에베스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똘이 되셨다. 십자가가 모퉁이 똘이 되어지고 각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과실 처소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몸이요 함께 지어지면서 그 안에서 항상 주님을 찬성하고 그 뜻을 아니 그 뜻대로 뭐 하겠어요? 순종하는 교회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의 교회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는 자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준 이제 마지막 선교적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지상 대위임령 말씀 잘 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이 18절에 먼저 나와요. 예수님이 모든 건세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건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 시작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적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자 그것이 성교적 교회입니다. 또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시켜주셨죠? 그냥 가서 모여서 박수치고 찬성하고 봉사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 이것이 진짜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그 교회에 오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잘못 가고 있어서 많은 영혼들을 깨워야 되고 그들을 살려야 돼요. 메말라서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영혼들 너무나 많아요. 저한테 전화하고 저 만나자고 하고 그래서 대화 나누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집시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린 우리 되어지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같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내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자는 이 마태봉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고백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터유의 주님께서 그 다음에 권세가 해야 할 수 없는 교회를 세운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결단코 악한 것들이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주님의 능력을 가진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수 있는 그 권세자로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렇기 위해서 주님과 염밀한 교제가 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며 주님 안에서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도 흠도 없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함께 섭력하여 세우며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교적 교회로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에 아버지 피폐한 영혼들을 주님 살리고 정말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에 크리스토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위에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리스토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도록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몸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는 우리의 크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고백하는 고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통치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져서 한 뜻 한 마음 한 사랑과 한 믿음으로 한 세례로 주 안에서 함께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뜻을 알고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흠도 치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교회에게 준 이 권세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단케 하고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メティ 주님 kurk